1. 요한일서 2장에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그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그리고 그 사기만의 우리가 있다면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영적인 성장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장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됐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영적인 자녀로 자녀들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선언한 내용이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되었습니다 이 최상의 선언을 합니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거짓된 교리적인 가르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나의 죄를 씁니다 나의 죄를 씁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 문화가 오늘날 매우 많이 교양있게 고급하게 다듬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여전히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고도의 문명사회가 될수록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배신과 탐욕, 음란과 타락, 거짓과 부정, 진흙탕 싸움과 저주와 비난과 깊은 어두움 이것이 현대인들이 화려한 외관과는 달리 내면적으로 반대급부로 아주 심하게 무너져가는 이 죄인의 죄악의 실상인 것이죠 인간이 오늘날 이전보다 좀 더 교양있게 좀 더 나이스하게 죄를 지을 뿐이지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어찌 보면 더 심각하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더 교묘하게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죄악의 실상은 마치 빙산의 본체처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숨기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매일 매순간 경험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죄의 중력을 벗어나 깃털처럼 가벼운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죄의 임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니 내가 성도인데 또 무슨 죄의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은혜의 창공으로 비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얼음물 속에 잠겨버리는 냉담에 빠지는 냉각된 신앙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했죠 한 번 구원 받았으면 다시는 회개기도 하면 안 되고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 그러면서 도덕적인 물란함에 빠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런 영지주의에 빠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한 번 구원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니까 더 이상 죄의 문제에 대해서 논하고 싶어 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불편해요 나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그 문제는 뛰어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을 비켜서서 감추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너무나 커져버려서 이제는 숨길 수도 없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쏟아내셔야 돼요 아직 한 번도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없는 성도님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토해내듯이 다 쏟아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명목상의 크리스찬으로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경험이 있지만 그러나 내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이 법적인 신분, 법적인 지위만을 유지한 채 실제로 날마다 죄의 권세와 죄의 종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지 않는 죄와 싸우되 히브리소 12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은 처참하게 죄에 짓눌려 사는 것이죠 신분은 있는데 실제 삶은 너무나 세상 사람보다 더 죄인인 것처럼 사는 것 여러분 성화의 길을 갈수록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갈수록 하나님의 거룩에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내 인생을 헌신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법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긴장관계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긴장관계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계속될 것이에요 이것을 칭의라고 부르는 것이죠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거룩한 보요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의 삶은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반복적이고도 지속적으로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은 유일해적인 사건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 이 땅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알렐루야 그러나 제가 캐나다 살면서도 느꼈던 거지만 시민권을 얻는다고 갑자기 영어가 술술 나오지 않아요 스테이터스를 얻는다는 것 신분을 얻는다고 해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느냐 그거는 매일 매일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지만 그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죄와 싸우는 씨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가운데 보면 몇 편의 영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매일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똑같은 날짜인 거예요 매일 똑같은 날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날짜 똑같은 시간에 깨어나서 똑같은 삶의 궤적을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생의 소중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귀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 마치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매일 매일 순간 예수 크리스토의 보율로 죄사함을 경험하는 정말 나는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난 정말 구제불능인데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셔서 사는구나 알렐루야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죄의 문제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덮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나는 죄의 문제를 넘어선 종교적 자기의의에 빠져서 나는 너무나 교회봉사도 잘하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스스로 안위하면서 사는 종교적인 자기의와 율법주의에 빠지는 경우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신앙, 세속주의적인 신앙 두 가지 양극단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 긴장관계에 있는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단 한 번 용서함을 받은 것으로 끝내지 그걸 그냥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느냐 계속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걸 주문처럼 해야 되느냐 제가 가인 이야기 책을 쓸 때였어요 마지막 가인이 운명하는 그 장면에 제가 정말 몰입해서 썼거든요 사무실에서 마지막 부분을 정말 뭐랄까요 쓰면서 완성을 하면서 내 영혼을 물처럼 쏟아붓는 것처럼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실에서 나와서 기지개를 펴고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사무실에 들어가려면 교육자실 중간문에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 비밀번호는 버튼을 눌러야 되거든요 번호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수백 번을 들락거렸던 그 자리에 비번이 생각나질 않는 거야 내가 악인을 1년 동안 묵상했더니 드디어 이상해졌구나 그런데 이미 시간이 늦어서 교육자들도 간사들도 다 퇴근했고 핸드폰도 방에 두고 나왔고 굉장히 땀을 뺐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주 들락거렸던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일지라도 다시 그 방에 들어갈 때 당신은 동일한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됩니다 입력해야만 그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오늘도 또 똑같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똑같은 비밀번호를 하나님 앞에 제시해야만 그 방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 방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도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비번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걸 언제 통과했는데 그걸 또 눌러야 됩니까 아니요 그 방에 들어갈 때는 또 그 비번을 누르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비밀번호 유일한 패스워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 대성전에서 아무리 교양있게 우아하게 아름다운 음악과 여러가지 문화적인 공연을 가지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고향시켜서 하나님 보자까지 끌고 가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보자 앞에까지 이끌어 가주는 힘 그리고 하나님 보자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도록 만드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의 고백이 가장 근간이 되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14절 상반절 자녀들이여 이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본문의 12절은 한 문장 13절은 두 문장 14절은 세 문장 불량상 반복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2절에 나오는 아비들이여 또 청년들이여는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14절의 반복이 돼서 또 나옵니다 그런데 14절의 첫 번째 부분에 자녀들이여라는 이 문장은 14절에만 처음으로 나오는 문장이에요 12절에도 자녀들이여 14절에도 자녀들이여라고 돼 있지만 헬라어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개혁성경에서 14절의 단어를 아이들이여라고 번역했어요 12절은 테크나라는 단어인데 요한일서에서 요한일서 2장부터 5장까지 사도 요한이 7번이나 사용했던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나 14절에 나오는 아이들이여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파이디온 복수형으로 파이디아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이라는 표현은 미숙하기 때문에 교육과 양육과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12절에는 일반적인 총론으로 일단 말씀을 시작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비들 청년들 두 그룹을 13절에서 이야기했고 14절에서는 한 그룹을 더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아이들이여라는 이 대상자들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나오는 이 아이들은 영적으로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갓 태어난 성도들에게 특징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내 영혼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게 된 거예요 어제 부산에 장례식에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89세에 평생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가 임종의 병상에 딸이 간절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신앙 고백을 따라가게 했는데 아버지가 따라가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신 그 장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생각하죠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만 기도하면 얼마나 편한가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목회자들은 임종을 많이 보기 때문에 평생을 내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고백한다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이 막 강요를 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해도 하나님 하자조차 입에서 나오지 않고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89년 동안 아버지 집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89년 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귀로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성파공동체의 한 성도님 아버님이 임종을 앞두고 있어서 3주 전에 저에게 와서 아버지를 이렇게 보낼 수 없습니다 계속 완강하셨지만 이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세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례기와 세례증서, 세례문답 다 준비를 해서 갔어요 그런데 너무 몸에 암으로 통증이 심하고 진통제도 또 사람을 취하게 만들기 때문에 깊은 잔에 빠져 계시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니까 짜증을 내고 모든 게 싫다고 고개를 저으시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하실 수 없는 상황에 고개를 막 흔드시는 거예요 목사가 세례를 드리러 갔는데 싫다고 고개를 저으시는 거예요 가족들은 그래도 언제 가실지 모르는데 세례를 달라 제가 차분하게 설명을 드렸죠 신앙 고백이 없는데 예식만 한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가족들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고 조금은 냉정하지만 그러고 돌아서 나왔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의식이 좀 깨어나시면 연락을 달라고 그리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 엊그저께 가서 세례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한 권사님이 찾아가셨는데 권사님이 찾아갔을 때 아버님이 본적 깨셨어요 그리고는 영적 기도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목사가 갔을 때는 안 깨어나셨는데 권사님 찾아가셨는데 너무 잘 영적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온누리계에는 목회저보다 훌륭한 성도들이 많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기제는 언제든지 가서 세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아버님이 여전히 잘 안 깨어나시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일에도 깊은 잠에 빠져 계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그러고 갔어요 거의 의식이 없으시더라고요 흔들어 깨워도 못 일어나시고 그래도 세례문답하고 물세례를 드리고 찬물을 머리에 얹으니까 몸이 움찔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세례를 한 것처럼 그러고 나서 자녀들이 아버님 축하드려 그러고 깨우니까 아버님 눈을 번쩍 뜨셨어요 손주 한번 쳐다보고 딸 쳐다보고 그 옆에 있는 제 얼굴을 쳐다보시더니 갑자기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저를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 저를 위로하시려고 가 아니라 저는 그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병상에 오래 계셔서 이미 몸이 겨울 앙상한 가지처럼 완전히 말라 있었거든요 얼굴에 근육, 힘, 기력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말도 못하시고 호수만 꺾고 계시는 분이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더니 잠도 안 깨어나시는 분이 갑자기 깨어나서 와 저는 정말 천국의 빛이 이렇게 비추는 것이구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좀 과장된 해석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저희는 임종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청년부 담당할 때 한 자매님이 자기 어머님이 지금 위독하다고 빨리 와달라고 해서 가봤더니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데 정말 링겔과 호수를 잔뜩 꽂고 이분은 진통제 때문에 수면 상태, 가수면 상태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아무 반응을 못하는 그런데 딸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어머님이 젊으셨을 때 교회를 다니셨는데 교회에 마음이 어려우신 게 생겨서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니신 거예요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프시더니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볼 때는 어머님이 이제 가시게 되었는데 신앙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을까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불렀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확인할 길이 있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신체 기능이 떨어져도 청력이 남아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귀에다 대고 찬양을 불러드렸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게 얼굴 전체가 붉어지면서 뜨거운 눈물을 두 눈에서 흘리시는 거예요 대답도 못하고 표정도 눈도 깜빡거리지 못하는 그분이 찬양을 듣더니 얼굴이 벌개지면서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아주 오래 전 예배를 드렸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던 그 기억이 남아계시구나 여러분 목회자들은 이럴 때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고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날 때 천국 문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 자신이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빠져있다가 하나님을 비로소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이 날 이 날이 이 세례의 날이 얼마나 축복의 날인지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 중에는 하나님을 내 눈에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러지만 사실 보여줘도 못 믿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분이신 걸 모르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사람들은 불신의 상태는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빠져있는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방에 가봤더니 갑자기 제 핸드폰이 목통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해놓지 않은 백업해놓지 않은 데이터가 스케줄이 다 날아갔어요 저와 약속을 잡으신 분이 있으면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특별히 주례학속이 있으신 분들 제 기억으로는 연말까지 두 번 토요일 빼고는 다 했는데 스케줄이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결혼식 당일에 전화해서 목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럼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데이터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분이 누구이신지조차 기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의 빌립과 나눈 대화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소망의 이름이고 구원의 이름이고 생명의 이름입니다 자 본문에 13절에 보면 13절 상반절에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 태초부터 계시는 분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제에 계시는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알기 때문이다 여기서 아비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사실 교회 안에서 연세가 많은 분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을 이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청년들이라고 부른 대상은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성숙을 이룬 아비들에게 선언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 내 죄를 사하신 예수님은 신앙의 입문 때 만나고 받아들이고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아까 첫 번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죄의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면 신분이 있으니까 더 이상 십자가 앞에 나갈 필요 없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우리의 신앙은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에서 끊임없이 은혜의 샘물을 퍼올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날마다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가고 그리고 날마다 그분의 사죄의 은총을 체험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시작과 과정과 결론인 것이죠 자 14절 하반절에 이제 세 번째 그룹인 청년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14절 하반절에 청년들을 향해서 세 가지로 선언을 하는데 첫 번째 선언은 여러분이 강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악한 자에게 승리를 거두었을 때 당신은 강자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당신이 승자이기 때문에 강자가 아니라 강자이기 때문에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의 각 영역과 분야에서도 멘탈 트레이닝, 이미지 트레이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스포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그런 표현을 들었던 전설적인 복서가 있었죠 누군지 기억하시죠? 네, 무하마드 알리라는 선수입니다 그의 멘탈 코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알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늘 해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당신은 챔피언이다 You are the champion 아무도 당신을 이길 수 없다 당신은 세계 최고의 복서다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만날 때마다 아침마다 그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내면적인 세뇌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선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신은 강자라는 거예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비교할 수 없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최강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강하다라고 성경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묵상하면서 영어로 한 문장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태어나기를 챔피언이 되도록 태어난 사람들이다 우리는 승리자가 되도록 태어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어떤 경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우리는 이미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챔피언이라는 단어가 고대의 전투에서 전쟁을 본격적으로 치르기 전에 상대 진영을 자극하고 우리 진영에 있는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나와서 흠을 도두는 사람 도전을 하는 사람 챌린저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의미가 바뀌어서 어떤 대회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승리자 우승자를 챔피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의미의 변천을 묶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도전자가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승리를 거둘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찬으로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아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그 대호 가운데 포함되어서 영적인 교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은 당신은 이미 강자라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영적 세계에 있어서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육체적인 완력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고 심력이 강해서 기질상 잘 상처받지 않는 내면이 강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순간 우리의 내면은 그 어떤 사람들의 마음보다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강인하여서 결코 원수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렐루야 에베소스 6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전에 10절 말씀에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강건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거짓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진리가 드러나면 거짓은 패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 보장되어 있고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게시록에서 성경의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시나리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강자가 아니라 강자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두 가지 선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또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면 영적 전쟁 영적 승리는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에베소스 6장에 그 전신갑주의 마지막 아이템을 이야기하는 17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께서 영적 전쟁을 치르시는데 무슨 특별한 신비한 능력이나 은사 이런 걸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서 고함을 쳐서 이런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온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은 죄의 유혹이 무너지는 것은 거짓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거짓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선언이 되면 거짓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법정에 아무리 많은 거짓 증인들이 있을지라도 현장을 목격한 진실을 알고 있는 진정한 증언자가 나와서 진리를 이야기하면 모든 거짓 증언자들의 말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고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원수의 진영을 부서뜨리는 핵폭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뿌리를 내리도록 만드세요 오늘 이 말씀에 말씀이 이렇게 스쳐 지나간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상주하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내면에 항상 거하도록 여러분 항상 거하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그냥 교양이 있는 좋은 이야기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매일 큐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매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용하면 우리 내면의 영적인 면역력이 증강이 되어서 원수사단이 거짓으로 유혹으로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리고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은 건강을 영적 건강을 절대로 잃지 않아요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열심을 내세요 열심을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에 열심을 내세요 교회 예배를 나오고 계시지만 어떤 분은 3년째 어떤 분은 5년째 어떤 분은 10년째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새가족반에 등록을 하십시오 특별히 2층 3층천 저 멀리 얼굴도 안 보이는 4층천에 계시는 분들 등록을 하세요 이거 뭐 내가 다른 교회에서 다 배웠던 거 또 가르치는 건데 또 양육을 받으라고 하는데 배우기 싫으시면 가르치세요 그래서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저희 교회 양육의 모토입니다 배우고 또 가르치고 또 배우고 말씀에 열심을 내세요 여러분의 순모임이 말씀으로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신변잡기 삶의 이야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나누어지는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역팀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 아우니치 준비 모임 말씀으로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는 아니고요 언제까지 버티고 어떤 방식으로 제가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분명히 예배를 잘 인도한 것 같은데 왜 저런 이야기에 몰두하고 있나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어떤 음식점이 좋다 어느 학원이 좋다 어디 땅이 좋다 이런 얘기 구제 나누실 필요 없어요 물론 가끔은 필요하겠죠 교제를 위해서 말씀으로 충만한 모임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임이 되십시오 여러분 개개인이 말씀에 혼신하여서 어떠한 말씀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는지를 나누는 모임이 되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승리의 고백이 있는 삶이 되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두 손을 모으시고 말씀 앞에 재혼신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분주해지고 바빠지면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것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이거를 점점 내려놓는 분들이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나서 회개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원수를 능히 이기고 승정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둠의 권세와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경고하고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기초를 말씀으로 놓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기초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크리스찬 기업의 기초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건강하고 거룩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누어질 때 생명이 나누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의 과정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제의 은총이 날마다 감격적으로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 아니라 이제는 말씀의 능력을 갖고 성령의 검을 쥐고 원수 사단을 향하여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능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할 지어다 강하고 담대할 지어다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오래 서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죽게 드리오니 주 바를 오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더 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죽게 드리오니 주 바를 오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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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바를 오소서 나를 바를 오소서 나를 바를 오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고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영적인 승리를 선포하며 놀라운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가지 모양으로 또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그 예물과 또 믿음의 고백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오병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당과 온 열방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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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네 갈 길 잃고 하니 내 몸에 밤의 기쁨 늘 전달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